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자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이번 주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병의 광풍 또 물질의 광풍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각종 인간관계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광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이번 주 말씀 제목처럼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 불평, 불신앙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임 나라, 오직 성령추만의 삶 오직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영적 시각과 오직 예수 바라보며 문제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 현장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견고한 빛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생활의 묘미인데요 묘미의 뜻은 미묘한 재미나 흥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말씀이기에 오묘한 말씀의 맛을 볼 때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문은 31장으로 되어 있으며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문은 솔로몬의 지혜서로 지혜라는 단어가 41번 나옵니다 자문은 시가서로 욕기,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 5권이 시가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며 마음의 장막틀을 넓혀 생명 살리는 삶운동의 주역으로 기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원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이 즐거운 전도자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긍정 마인드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리더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신분 가진 소중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모세는 10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심하여 뼈를 마르게 하지 말고 마음이 즐거운 전도자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수용이며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부화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제비뽑기는 성경적입니다 자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요하께 있는이라 아멘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전도자로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의 딱 것인 북한을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십니다 믿는 만큼 응답받으며 믿는 만큼 믿음이 자랍니다 영적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과 감동 처음 직분 받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시고 2024년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최고의 응답은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은혜받고 살아나며 가족과 친척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라하부가, 간수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야손 한 사람을 통하여 대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고륙 전도로 가문보구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예혼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관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으로 마음이 즐거운 예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기에 백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엄으로 땀을 흘렸기에 하나님이 백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실을 뿌려야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고륙 전도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기모대 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수고하였기에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달라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마음이 즐거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예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요원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은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심령이 절거운 전도자로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매주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강단의 말씀과 24소통하며 25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함으로 심령 천국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극정 거심으로 마른 뼈 같은 심령도 말씀으로 채우면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심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화와 분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날 일이 있으며 화와 분노는 다릅니다 화의 사전전 떴쓰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하는 것이며 분노는 붕괴하여 몹시 화를 내는 것으로 정의롭지 않고 왜곡되었을 때의 표현으로 화보다 분노가 강도가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아무리 빨리 문화라 해도 분노는 빨리 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사울 왕은 분노로 다잇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사항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이 놓아여 이스라엘 심이 놓아여 이르되 다잇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잇이 골리아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에 사울이 분노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자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9장 22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지혜의 자문 말씀을 읽으면서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릴 때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입에서 늘 나오는 찬양이요 내 장막 털을 넓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라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마음에 각인되었다는 말이죠 각인되었을 때 각인된 것이 나오는 거든요 늘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을 때 성전 미문에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예원가족들의 사업가 또 사역가 업의 장막 털가 넓혀지도록 내 장막 털을 넓히라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며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새가족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사야 40장 8절에 이사야 승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이 즐거워 신앙생활의 묘미의 장막 털을 넓히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운동의 주역 전도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탈북민 사액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됩니다 제가 탈북민 사액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탈북한 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탈북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탈북민 사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탈북민 사액하면서 물론 유치부 사액도 재밌게 잘했지만 탈북민 사액도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의 묘미를 맛보며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탈북민 사액을 하게 하셨다는 걸 요즘 들어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늘 말씀 따라서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서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정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원 가족들 신앙생활의 묘미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매주 강단 말씀 따라가며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